아... 뭐냐고, 맘쯤에... 왜... 혜영아, 너 왜 그래?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왜 여기서 울고 있어? 어디 다친 거야? 언니... 나 언니 방에서 좀 재워줘라. 집을 못 가겠어. 집에만 가면 자꾸 그 사람 집에 갈 것 같아. 계단만 내려가면 그 사람 집이야. 다 못 참고 또 갈 것 같아. 그래, 잘 왔어. 잘 왔어. 울지 마. 좀 자려고 노력해 봐. 엄마, 아빠한테는 내가 내일 대충 둘러 댈게. 응. 언니가 좀 갖고 있어, 주라. 나 모르는 데다 놔줘. 내가 달라고 해도 훔치지 말고. 뭘 그렇게까지... 알았어.